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도 시공창신이 함께하사 또 거지같은 사연 가지고 왔는데요. 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으니는 말이죠. 남편을 믿고 지옥으로 갈 것 같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지금 지 남편이 남들 몰래 술집 아가씨와 야외 합체를 시전했는데 끝까지 안 믿고 정신 승리를 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헌모양처. 헌모양처 아닙니다. 헌모양처. 원제. 남편 핸드폰 삭제된 메시지 내용 관련해서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감한 아내인데요.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저희 남편 핸드폰 메시지 휴지통에서 아래와 같은 문자가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보니까 번호 이름은 회사 거래처로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왜 지웠을까 싶고 아무래도 느낌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카카오톡 검색을 해봤더니 어떤 여자가 나오더라구요. 여하튼 되게 짧은 대화지만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혹시라도 짐작되는게 있다면 저한테 꼭 좀 알려주세요. 참고로 저 날 이후 3월 16일인 오늘까지 딱히 다른 문자나 톡같은 연락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없는 것 같더라구요. 지난달 23일이죠. 아니 나 있잖아 어제 너무 걱정되는데 이거 본 사람 없겠지? 아이씨 짜증나네. M1. 만약 그런거라면 정말 다행인데 혹시 누가 이거 영상이라도 찍었을까봐 너 너무 무서워. 오빠도 알잖아 내가 먼저 연락하는 스타일 아닌거. 근데 너무 걱정돼가지고 한번 물어본거야. 아 어제 술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 앞으로 그러면 안되겠다. 그래 속은 좀 괜찮아? 에이그 그런거 없었어.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마. 피곤할텐데 푹 쉬고. 아씨 나도 좀 과음했더니 너무 힘드네. 어? 어? 위에가 여자고 아래가 저희 남편입니다. 이왕이면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분들 위주로 댓글 부탁드려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같이 술마시다가 구토를 했거나 아니면 뭐 어디 오줌을 쌌나? 여하튼 남이 봤을때 되게 부끄럽고 더러운 개통의 일일 것 같아요. 댓글. 아니 저게 어딜 봐서 노상박료야? 님 진흥났죠? 아니면 혹시 자다가 뇌를 토한거야? 뇌를 썼어요? 2번. 다른거 모르겠고 문자 끝에 M1 이건 말이죠. 쓴 남편에게 세컨번호가 있다는 뜻이고 바로 그 번호로 온 문자라는 겁니다. 즉 세컨번호. 기계가 아니구요. 번호 하나만 더 받아가지고 원래 쓰는 폰으로 원래 번호와 함께 세컨번호 이렇게 두개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님 남편 SK텔레콤 쓰는 거 맞죠? 그럼 넘버플러스라는 서비스라고요? 다시 말하지만 제가 다른건 몰라도 쓰니 남편이 세컨번호로 저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라는 거. 이건 100%입니다. 댓글. 솔직히 본문만 봤을때는 엥? 스럽고 뭔가 아리송했는데 세컨번호라니까. 바로 썩은 구린내가 풀풀 올라오는구만? 했네 했어. 2번. 저도 넘버플러스 쓰는 사람인데 위에 보이는 M1은 세컨번호로 온게 맞구요. 또 아래에 온거는 표시가 딱히 없는 걸로 봐서 본래 본 번호로 온거에요. 즉 상대방은 쓰니 남편 번호 두개 다 알고 있다 이겁니다. 냄새가 나죠? 3번. 그러니까 이건 둘다 술에 취해가지고 밖에서 야한 그짓거리를 시전한거고 누군가 그 영상을 찍었을까 싶어가지고 걱정하는거죠. 다른거 없어요. 4번. 술 처먹고 취해서 길거리 주차되어 있는 차 안에서 그걸 하고 혹시나 싶어 걱정하는게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쓰니는 절대 내색하지 말고 조용히 증거를 모아요.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해도 잡긴 힘들거야. 5번. 이건 그냥 저 둘이 차 안에서 합체한거 아닌가? 남이 영상 찍은거 아니냐고 걱정할정도면 야외에서 즉 남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한거 같은데? 안그래요? 남녀가 술 처먹고 어? 남들 눈이 신경쓰일 일이 그거 말고 뭐가 또 있겠냐고 근데 거기다 문자도 삭제를 했고 휴지통으로 들어가버렸다고? 그럼 뭐 빼박 아닌가? 어. 6번. 일단 세컨번호. 거기다 거래처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있고 또 다른 사람이 볼까봐 걱정인 행동을 담임 남편은 봤다는거죠. 혹은 함께 했다는거고 또 그러한 행동이 그걸 우연히 목격한 누군가가 영상으로 찍을 수 있을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걸 종합해봤을때 성적인 행위 이거 말고는 딱히 합리적인 다른 결론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니도 알잖아요. 7번. 뭐 세컨번호야 업무상 필요하면 그럴 수가 있는거긴 한데 거래처 사람과 주고받은 내용 말투로 보이진 않는다. 이게 문제지. 어? 추가. 제가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위스키 바에서 일을 하는 여자라고 하는데요. 원래 바에서는 여자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남자 손님들에게 번호 달라는게 일반적이고 그러면 손님들 역시 자연스럽게 자기 번호를 주기 때문에 남편 본인도 별 생각없이 준거래요. 안주면 서로가 민망하고 뻘쭘하니까 그냥 예의상 그런거라고 해요. 그리고 절대 이상한 바 음침한 바 그런거 아니구요. 그냥 가게 자체도 양지 1층에 위치한 즉 밖에서도 잘 보이는 바라고 해요. 만약 그런 곳이라면 막 이상한 곳이라면 자기가 번호를 줬겠냐 이러는데 그게 정말이냐 물었더니 못 믿겠으면 자기랑 같이 갈 수도 있대요. 그리고 전화에 문자를 했던 여자를 포함해가지고 같이 있던 일행들이 너무 많이 취해서 몇 명은 막 여기저기 흩어져 토하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그래서 이어져도 실수를 했을까 걱정이 됐고 저희 남편에게 연락을 한거래요. 그리고 남편도 저 바에 종종 가고 하니까 딱 한번 답장해준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렇게 손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거 그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되게 나쁜데요. 남편은 이거 말고 절대 다른건 없다며 굉장히 사소한 일일 뿐이니까 이상한 오해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또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정말 일반적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맞는건가요? 사실 저도 그래요. 괜한 오해를 하기 싫고 또 제 남편이니까 그냥 믿어주고 싶은데 문제는 제가 이런 쪽으로는 잘 모르거든요.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저희 남편이 하는 말이 맞나요? 맞겠죠? 뒤에 최저국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거. 댓글 1번 아니 이 아줌마 이럴까면 도대체 글을 왜 쓴거에요? 증거목을 했더니 참 묶고 앉았어. 미친거 아녀? 2번 와 이런걸 직접 눈으로 보고도 거기다 엄청난 그 댓글들을 보고도 결국 진한편을 믿어버리는구만. 이게 바로 남미세 뭐 그런건가? 그렇구만 아니 누가 봐도 저 여자랑 열심히 어? 꽁꽁이 하다 왔는데 아이씨 됐구요 자궁경부암 검사나 주기적으로 받으세요 아줌마 3번 아니 다른거 다 떠나서 번호부터가 회사 거래처로 위장되어 있는건데 거기다 상대는 술집 여자인데 지금 남변하는 말 이걸 믿겠다 이거에요 지금? 와 능진 무슨일이고 아니다 아니야 그냥 믿고 살아요 그래야 이렇게 정신승리라도 하지 안그래요? 4번 아니 이거는 순수하게 바보인건지 아니면 그냥 정신승리를 하고싶다는건지 도무지 구분이 안되는구만 너희 남편이 따뜻하다 그러고 너도 믿겠다고 하니까 뭐 그냥 앞으로도 절대 방생하지 말고 행쇼 그래도 자궁경부암 주사는 꼭 맞아야돼요 가다실 알죠? 5번 1층에 잘 보이는 바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상한 업소녀들이 나가는 장소가 맞아요 담아 6번 야 추각을 진짜 개 답답하구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거 같은데 이러다가 진짜 큰일나지 그런 술집에 가는것도 이해가 안되지만 번호를 줬다고? 유부남이? 이건 말도 안되는겁니다 아니 그리고 번호 왜 따로 만들어 쓰는지 그거 물어봤어요? 그것도 안물어봤죠? 아줌마 지금 상황 파악이 안됩니까? 이야 7번 이런 시냉 내가 너무 적나라하게 썼더니 댓글이 지워져버렸네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다시 쓸게요 여자가 처음 연락하는건데 바로 반말을 치잖아 했어 이건 뭐냐 내 장담하는데 바가 아니라 100% 룸에서 일하는 여자야 또 쓰니 남편이 금요일 오후에 푹 쉬라고 말한거 이거는 뭐냐 출근이 굉장히 자유로운 룸 아가씨라는 뜻이죠? 고로 남들 다 취해서 자거나 정신이 없는 그 상황에서 저 둘이 룸 안에서 합체를 한거라고 오케이? 남편이 말한 그 바 그래요 무조건 같이 가보자 해봐요 아마 진짜로 가겠다고 하면 오만 그지같은 핑계 다 튀어나올거야 야 너 날 그렇게 못 믿냐? 이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회사 상사들도 다같이 가는 바를 굳이 같이 찾아가서 나를 부끄럽게 할 생각이냐 이렇게 화를 내는 등등등 별 지랄 다 할거다 이거지 한번 해봐라 내 말이 틀렸는지 8번 와 이걸 믿어? 진심이야? 추각을 암 걸리네 진짜 시끌이끌이끌 19번 여러분 지금 이스니는 행복해로 열심히 돌리고 있으니까 팩폭 댓글은 지양해주세요 10번 아 그래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구토를 한거였군요 그런데요 영업을 위해 번호를 받았다고 하더니 여자가 손님한테 너무 다정하게 반말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님 남편은 굳이 듀얼 넘버까지 몰래 쓰는 중이고 말이죠 참 신기하네 후기 댓글들 모두 잘 읽어봤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특히 작문 댓글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글은 지울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미친 글 지웠어 물론 아니 이거는 물론 진짜 남편 말처럼 술 먹고 토악질 해가지고 그런 걸 쓰다 있겠죠 그런데 이런 거는 사람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상황을 믿어야 됩니다 상황을 굳이 듀얼 번호를 써서 회사 거래처라고 위장을 한 술집 아가씨와 저런 문자를 주고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합체를 안 했다 하더라도 영혼 합체는 한 거거든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은 안 했어도 언젠간 하게 될 거다 이거죠 아니 아니 백번 천번 양보해서 여자는 아니라 해도 남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합체했어 끝난 거요 아무튼 있으니 그래요 사람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아도 행복하다면 어쩌겠습니까 그래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